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질한 방법은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실물 투표지는 투입이 거의 얼마 넣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변별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 투표지수는 거의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동원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으로 조작을 하고 후보자들은 2위 신청이라든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의 사전특표 득표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똑같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3구 대통령 선거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의 현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발표한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말까지 경상남도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경상남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는데 아직 경상남도하고 제주자치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제주자치시는 업데이터가 안 됐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제주자치시를 뺀 여러분들 전국의 주요 시도의 여러분들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렇게 게시보시죠. 그럼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고 게시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네, 됐네요. 조금만 계시고 오시죠. 네, 보시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이 서울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이 161만 7,449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고 윤석열은 142만 6,214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서울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보다 이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푸른색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것을 뜻하고 붉은색은 국힘당이 이긴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161만 7,000표, 윤석열이 142만 6,000표, 교차투표가 일어난 거죠. 서울특별시의 시민들이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경상남도하고 제주자치시만 지금 추정치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투표에서 윤석열이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45만 1,000표를 얻고 윤석열이 38만 3,000표를 얻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인천에서 이재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대전에서도 23만표를 얻은 이재명이 20만표를 얻은 윤석열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서울, 인천, 대전, 경기도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당나귀, 우세지역이 바뀐 경우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선거데이터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뭐를 찾아냈는가 하니까 선거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거죠. 정확한 규칙이란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일정 부분만큼 빼앗아가지고 정확하게 이재명 함께 더한 전산조작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일정과 조작률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제조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제조한 거, 생산한 거죠.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 뭡니까? 이용한 게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자기들이 만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중앙선거관리별이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조작을 하지 않은 자연수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수학적 관계식 규칙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2아 전문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여기서 몇 표를 받고 여기서 몇 표를 빼앗은 다음에 이재명이 함께 더해주는 그런 수학적 관계식을 전산으로 돌린 것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역으로 환산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원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는 원래 상태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서울특별시를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이재명이 서울특별시에서 사전투표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125만 3천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161만 7천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 여러분들 176만 9천표를 서울특별시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기라고 불리는 선거관리비안회가 공식적으로 142만 6천표를 받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추정치를 구한 겁니다. 왼쪽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원자료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는 데이터들이 다 조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범죄를 발각을 한 거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그 소위 현장은 포착을 못했지만 그들이 만든 결과물,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결과물을 제야 전문가가 잡아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못하는 것, 대한물이 경찰이 못하는 것, 대한물이 감사원이 안 하는 것을 제야 전문가가 혼자서 다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 이야기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 박사님, 한두 명만 있으면 다 조작합니다. 제가 이거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다 분석했는데 전산조작회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도덕질하는데 무슨 10명이 필요하고 20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두 명이면 끝납니다. 제가 이거 다 분석해 찾아냈지 않습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제조공장을 제야 전문가가 혼자서 찾아냈는데 무슨 뭡니까? 10명, 20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한두 명이면 선거 데이터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여러분들 맨 하단입니다. 선관위가 64만 7천 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그냥 이재명이 공짜로 먹은 표를 다 등을 두드려가지고 토하게 하고 표 빼앗기가 징징거리고 있는 윤석열이 하고 심상정의 표를 다 찾아주고 나니까 이재명표는 진짜 61만 8천 표인데 몇 표로 만들었냐? 64만 7천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 이름 추정을 해보니까 윤석열이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는 10만 8천 표를 전라남도에서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이 82만 8천 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당당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울릴 것 같으면 이게 거짓말이란 것을 증명해보면 이제 본인들이 오른지가 나오겠죠. 경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211만 9천 732표를 받아가지고 당일 투표에서는 패배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승리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사전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대한 조직이 수조원을 쓰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낮에 일해서 이러면서 세금 내고 밤에 잠 오는 것을 비비가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경기도에서 211만 9천 표를 사전투표에 얻은 게 아니고 이게 가짜드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게. 진짜 구해보니까 몇 표더라? 181만 6천 표밖에 이재명이 못 받았는데 3구 대통령 선거 경기도에서 211만 9천 표를 받았다고 경기도에서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누가 오른지는 다 검증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데이터는 이제 손을 못 대니까 모든 이 분석 작업에 여러분들 로우 데이터 원재료는 경기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선관위가 제공한 것을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경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경기도 사전투표에서 164만 9천 표를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땅땅땅. 제야 전문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개판이거든요.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윤석열이 표를 어마어마하게 훔쳐서 이재명이 함께 앳다 처먹으라 하고 이렇게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뭘 당했는지 어리벙벙한 윤석열이 표를 다 찾아주고 공짜로 꿀꺽 삼킨 이재명 표를 뭡니까? 다 등을 시기 뚜디려가지고 먹죠. 다 토약을 한 다음에 진짜 구해보니까 몇 표를 받았더라? 경기도에서 윤석열이 193만 8천 표를 받았는데 선관위는 164만 9천 표를 받았다고 구라를 친 겁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게 제야 전문가가 무슨 일을 했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제조공장을 그냥 급섭해가 찾아내버린 겁니다. 뭘 어떤 방법을 통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밀하게 여러분들 나타나는 바로 전산 프로그램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빼게 해보면 다 얼마를 도덕질했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덕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노란색이기에 여러분들 도덕질한 표수입니다. 그냥 도덕질한 표수 이렇게 하면 좀 폼이 안 나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 추정치 이렇게 했지만 실질로 조작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윤석열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29%를 빼앗겼고 심상정이 0.66%를 빼앗겼고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9만 천 표 차이로 이겼다고 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윤석열이 당일 투표에서 압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54만 5천 표 차이로 이겼더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개판인고 하니까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윤석열이 54만 천 표 차이로 이긴 선거를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19만 천 표 차이로 졌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뭡니까 윤석열이 서울에서 했는데 사전투표에 19만 천 표 차이로 이재명이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왜 나옵니까 전산을 조작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54만 5천 표 차이로 사전투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윤석열이 승리를 했는데 선관위 발표가 선거 데이터가 먼 거 아니니까 이재명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19만 천 표 차이로 표를 몇 표 정도 이동시킨 겁니까 73만 6473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어디서 서울특별시에서 어느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만 사전투표에서만 서울특별시의 73만 6473표를 입은 게 전산적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경기는 어떻습니까 59만 2443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동시켰다는 이야기가 좀 점잖은 이야기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조작을 했다는 거죠 경기도에서 윤석열이 12만 천 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47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59만 2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적으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부산 여름 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49%를 빼앗기고 심상경은 0.28%를 빼앗겨가지고 부산 특별시죠 부산 광역시입니까 무슨 부산 광역시에서 윤석열이 27만 5천 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선관위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1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했다 표를 얼마만큼 이동시킨 겁니까 13만 4520표를 이동시킨 거죠 이걸 누가 했습니까 공병호가 했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했습니까 중국 공상당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이건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화에서 여러분들 있었던 적폐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사악한 질 뜻도 다 드러나는데 나는 이거 끝까지 못 듣는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짓눌렀던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 다 다음에 책임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신문검사로 이름을 날랬던 이성윤이 신성식 이런 사람들 뭐죠 세세손손 잘 살 걸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뭐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뭐죠 그냥 한직으로 밀려나가지고 전정건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13만 452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제야 전문가 추정치한 것을 빼게 되면 그게 조작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구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추정해봤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에서 여러분들 해보니까 사전투표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득표차가 33만 9천 표 차이가 났는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 몇 표 차이가 났다고 발표했습니까 39만 3만 3만 표를 얻었다고 33만 9천 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하고 차이가 대구광역시에서 얼마입니까 5만 3천 5백 3표 정도를 훔친 겁니다 도덕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선거를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뭐죠 도덕질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큰 범죄입니까 인천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더 기가 막히죠 인천광역시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표차가 11만 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선관위가 몇 표로 줄여놨습니까 6만 8천 450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긴 게 아니고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이 11만 표로 차이로 이겼는데 선거관리원회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6만 8천 표 차이로 누가 이겼다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표를 얼마나 이동시킨 겁니까 인천광역시의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에서만 17만 9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동시켰다는 것이 뭐죠 표를 그냥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절반 정도 빼앗고 윤석열이 하고 심상정에서 절반 정도 뭡니까 더하고 해가지고 총 합치게 되면 뭐죠 17만 9천 391표를 조작했다는 거죠 가장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이 사전투표 득표수의 이동추정치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사전투표 조작규모입니다 대전한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6만 표 정도로 이긴 선거입니다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2만 5천 표 차로 이재명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표를 얼마나 이동시킨 겁니까 8만 5천 54표 정도로 이동시킨 겁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옵니까 이게 전산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한 공장을 찾아내게 되면 역으로 뭡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전산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무작위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짓들을 한 겁니다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나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울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고 심상정은 0.32%만큼 빼앗겼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는 울산광역시에서 7만6천7천표 정도 나왔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 진짜 값이다고 추정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원회 몇 표를 줄여놨습니까 3만5천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 몇 표를 조작한 겁니까 4만1776표를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24만 무선 7천표인가 9천표자로 0.73%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에라이 그냥 정신나간 놈들이죠 수월만 73만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만 59만표를 조작한 거예요 부산만 13만4천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못 이긴 겁니다 강원도는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3만5천566표를 조작한 겁니다 충북은 얼마입니까 6만5천179표를 조작했고 전북은 6만9천280표를 조작했고 전남은 5만3천763표를 조작한 거죠 전산을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전산을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면 정확한 규칙 패턴이 찾아지기 때문에 그 패턴을 역으로 뭡니까 돌리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추정치입니다 윤석률과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수 격차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더 기막힌 것은 경상남도가 없었으면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이긴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면 평균으로 하게 되면 이게 사전투표 조작률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자치시를 제외한 겁니다 윤석률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29% 103만 5천표를 빼앗겼고 심상정은 6만 1094표를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어디에 함께 간 겁니까 이재명이 함께 간 거죠 그래서 경상남도 제주자치시를 제외하고 이재명은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6%가 나와야 될 건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54%가 나오고 윤석률은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9%가 나와야 되는데 쪼그라들어가 42%가 나온 겁니다 여기 제하전문가가 잘 이야기했네요 성관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북과 경남과 제주자치시를 제외한 곳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얼마나 조작을 많이 했던지 이재명이 몇 표 차이로 이긴 했냐 171만 628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경상도가 살리준 겁니다 경남, 경북, 자치시를 배우한 17개 시도에서 171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누가? 성관위가 제하전문가 추정지를 구해보니까 41만 6,648표로 윤석열이 이긴 선거였다는 거죠 41만 6,648표로 이긴 선거를 171만 6,218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 선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해가지고 경북, 경남, 제주자치시를 제외하고 투표자들이 윤석열에게 사전투표에서 41만 6,648표 차이로 승리하게 만들어줬는데 성관위가 뭘 발표했느냐 171만 6,218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기가 차죠 어떻게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조작했으니까 왼쪽이 성관위 자료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성관위 자료에서 조작된 것을 다 수정, 보완한 제야 전문가 추정치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푸른색이 뭡니까? 푸른색이 이재명이 이긴 것을 뜻합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대표했는데 이재명이 이긴 것을 만들어 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께서 인천도 이긴 것을 만들어 준 겁니다 광주는 민주당 텃밭이니까 대전도 이긴 것을 만들어 준 겁니다 경기도도 뭐죠? 성관위가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이긴 것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전라전북과 전라난도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니까 성관위가 좀 도움을 줬지만 완전히 이긴 것을 만들어 준 건 아니죠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이긴 지역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런데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뭡니까? 이재명이 이긴 지역이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추정치지 보면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표 한 단위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전산조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죠? 발각이 되면 큰 코를 다치는 겁니다 노란색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조작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73만 6천 표 조작했고 경기도 59만 2천 표 조작했고 부산 13만 4천 표 조작했고 대구 5만 4천 표 조작했고 인천 17만 9천 표 조작했고 광주 5만 8천 표 조작했고 대전 8만 5천 표 여러분 훔쳤고 울산 4만 1천 표 훔쳤고 강원 3만 5천 표 훔쳤고 충북 여러분들 6만 5천 표 훔쳤고 전북 6만 9천 표 훔쳤고 전남 여러분들 5만 3천 표 훔쳤지 않습니까? 지금 작업 진행 중인데는 경상남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경상북도를 조작 안 한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를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경상북도의 전 시군구를 일체 손을 안 댄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참 그 사람들한테는 뭐 슬픈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참 기쁜 일이죠 왜? 경북과 다른 지역을 비교하게 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 제조한 것 생산한 것 만들어낸 것이 그대로 발각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훨씬 더 정교하게 하겠죠 정말 행편없는 나라입니다 행편없는 나라예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얼만큼 도덕질했는지 한 자리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가 없었으면 뭐죠 이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경상남도하고 제주자치실을 제외하니까 선관위는 이재명이 171만 6218표 차이로 사전투표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데 표를 조작했으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41만 6,64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 발표 자료는 이재명이 171만 621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얼추 얼마 나옵니까 경남 제주자치실을 제외하게 되면 171만하고 41만을 더하게 되면 거의 200만표 이상 정도를 사전투표에서만 조작을 한 거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말이고 하니까 제가 소음 같은 그런 이재명이 뭐고 유동규가 뭐고 남욱이 뭘 이야기했고 그런 이야기 그냥 다 제쳐두고 그냥 방송 보는 사람들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봄날의 꽃 향기처럼 이렇게 방송을 찍어놓으면 또 보신 분들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짐승들의 그냥 세계입니다 이렇게 표를 훔쳐도 국민들이 찍소리 한 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합적인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제주자치실을 제외하게 되면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여기 나오네요 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여러분들 좀 잘못됐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769만 1330표입니다 이재명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59만 4350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함께 이런 표가 얼마만큼 대해졌는가 하니까 109만 6980표를 표를 더해준 겁니다 윤석열은 실제로는 701만 998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선관위가 몇 표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597만 5112표로 발표한 거죠 윤석열의 한때 103만 5886표를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은 겁니다 심상정 한께는 6만 1094표를 빼앗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얼추 2109만 표 정도 되겠네요 그만큼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것이 사전투표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54%를 득표하고 윤석열이 42%를 득표했는데 제2학 전문가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49%를 득표하고 이재명이 46%를 득해가지고 이재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완전히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사게 된 거죠 사전투표에서만 경상도 제외하더라도 200만 표 이상 정도를 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거죠